안녕하세요 행복의 기호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오창섭입니다 오늘은 음식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염장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인데 베이컨이라든가 젓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를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라든가 된장이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없애는 건조라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이 어떻게 보면 음식을 보관하는 최근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갑게 해서 미생물의 작용을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멈추게 해서 음식을 보관하는 기간을 늘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냉장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차갑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얼음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얼음을 구할 수 있는 계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음을 구할 수 없는 계절에는 얼음을 구할 수 있는 계절에 얼음을 채취해서 보관한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석빙고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얼음을 구할 수 없는 장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얼음이 나는 장소에서 얼음을 채집해서 그것을 운반한 다음에 사용하죠 그런 경우에는 얼음 운반성과 같은 교통수단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얼음은 천연 얼음입니다 반면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얼음 그 얼음을 사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19세기에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상업용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등장을 했죠 천연 얼음은 인공 얼음과 경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천연 얼음이 좀 저렴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공 얼음이 비쌌는데 인공 얼음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질병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얼음이 보다 품질이 좋고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9세기에 세균학이 발명되면서 오염된 물이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인공 얼음을 만드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 가정에서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아이스박스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스박스가 냉장고로 불렸는데 당시에 아이스박스의 형상은 일종의 가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얼음을 넣고 그 차가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을 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바치기 위해서 밑부분에 물을 바치는 용기도 놓는 그러한 형상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되는 냉장고는 언제 등장했을까? 최초의 가정용 냉장고는 1911년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에서 GE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가격이 한 1,000불 정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동차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는 아마 모델T였을 것 같습니다 모델T가 1908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거의 1,000불 가까이 했는데 1914년에 생산 방식을 바꾸고 그러면서 거의 500불 이하로 떨어졌죠 초기에 냉장고는 비싸고 냉매 때문에 폭발의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연 얼음이 비록 위생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냉장고 회사들은 끊임없이 위생의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인공적인 얼음을 냉장고를 통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좀처럼 천연 얼음을 소비하는 그런 움직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냉장고 회사들은 자연 얼음을 활용할 때, 자연 얼음을 구매할 때 얼음 장소가 집안에 들락거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같은 것도 환기했다고 합니다 오디프렌 냉장고인데 이게 GE에서 만들어진 초창기 모델과 유사한 것입니다 1914년에 만들어진 냉장고인데 지금 보면 거의 가구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냉장고라고 이렇게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GE에서 개발한 모니터탑 냉장고일 것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게 바로 모니터탑 냉장고인데 이것은 1927년부터 생산돼서 1939년까지 생산 판매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한 1930년 전후에 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초반에 GE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냉장고 그리고 초기에 냉장고보다 저렴했습니다 절반 가격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이 냉장고를 구입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전의 냉장고와 달리 나무가 아닌 철로 제작이 돼서 폭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로 제작된 냉장고가 갖고 있는 어떤 비위생적인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냉장고가 흰색을 그런 형태를 가진 게 아마 이 냉장고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하얀색을 띄면서 위생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냉장고가 갖고 있는 또 특징적인 부분이 밑에 이 다리 부분인데 18세기 초에 앤 여왕이 영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시기에 유행했던 우리나라 말로 고양이 다리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 부분은 좀 뭉툭했다가 가늘어졌다가 다시 바닥 부분에서 다시 뭉툭해지는 그런 스타일의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은 어떻게 보면 가구의 형태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가구의 어떤 관성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디자인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윗부분에 둥그렇게 생긴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응축기라고 할 수 있죠 냉매를 차갑게 해가지고 이 기기를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응축기는 이 냉장고가 왜 모니터탑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제작된 철로 된 최초의 군함이 이름이 바로 USS 모니터였는데 그 군함에 사용된 포탑의 형상이 지금 응축기가 굉장히 유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의 이름이 모니터탑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이 냉장고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니터탑 냉장고의 광고 이미지인데요 어떤 음식물들을 보관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깃덩어리가 위에 있고 과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유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맥락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냉장고라고 한다면 1935년에 시어스 로벅에서 출시한 콜드스팟 냉장고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콜드스팟 냉장고는 네이몬드로이라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콜드스팟 냉장고는 시어스 로벅사에서 헨리 드레이퍼스에게 디자인을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헨리 드레이퍼스가 좀 바빠서 그 일을 맡지 못하고 대신 네이몬 드로이한테 그 일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냉장고 디자인이 출연하게 됩니다 콜드스팟 냉장고는 유선형의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일명 고양이 다리라고 얘기하는 캐브리올 레그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구의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다리는 갖고 있었죠 제일 저쪽에 있는 냉장고가 콜드스팟 냉장고 이후에 만들어진 1949년에 만들어진 냉장고입니다 고양이 다리는 당연히 없고 냉장고 고유의 어떤 형상을 본격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상이 지금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후에 도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냉장고는 1965년에 금성사에서 만든 눈표 냉장고 GS12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S라는 것은 금성사의 영문명인 골드스타의 앞자를 따온 것이고 120은 용량이 120L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냉장고가 출시되고 3년 후인 1968년에 매일경제에 나온 신문기사를 보면 당시에 생산되던 냉장고의 부품의 국산화율이 80%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냉장고를 사용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5만 대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약 600가구당 한 대꼴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한 가구당 1.3대가 사용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한 가구당 한 대꼴로 냉장고가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냉장고 광고인데요 여기서 보면 닫힌 모습과 열린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린 모습에 보면 어떤 음식들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니터탑 냉장고의 내부에 있는 음식들과 비교해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맥주라든가 아니면 수박 그리고 통닭도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투 도어 냉장고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삼성전자의 하이콜드 냉장고가 70년대 사용되었던 냉장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도 그러한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9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문이 두 개인 위아래로 문이 두 개 달린 그런 냉장고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냉장고 디자인에서 조금 둥근 형태들이 적용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금성 싱싱 냉장고 김장독 광고를 오른쪽에 볼 수 있는데 김치를 담고 있는 김장독의 도상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를 광고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영섭의 김치 냉장고의 탄생과 한국적인 것의 기술 이데올로기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김치 냉장고에 관심을 갖겠는가 이는 거꾸로 말해 김치 냉장고 기술은 해외로부터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의 전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국내 독자의 기술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치를 먹는 문화가 우리의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냉장고를 만드는 국내 가전업체들은 끊임없이 김치의 문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 아니 80년대 말부터 어떻게 보면 김치를 매개로 한 김치 냉장고를 끊임없이 생산했어요 지금 동아일보 1993년도 1월자 기사 내용인데 보면 금성사와 삼성전자가 김치 냉장고를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기사화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연초 잇따라, 식판, 기순잡기, 한겨울 불꽃 접전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보면 냉장고의 내부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김치 냉장고라고 하기는 하지만 내부에 보면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통이 어떤 형태로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정도의 차이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움직임은 1995년에 위니아만도에서 김치를 생산하면서 어떤 큰 분기점을 맞게 됩니다 김치는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예요 이게 초기 김치 냉장고 김치의 광고인데 김치여 독립하라는 카피와 함께 여성분이 김치를 이렇게 높이 쳐들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사실 냉방기를 생산하던 업체였는데 프랑스에서는 와인 냉장고가 있고 일본에서는 생선 냉장고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김치 냉장고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치 냉장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1995년에 만들어진 이 김치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김치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사회문화적인 이유들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90년대 중산층의 확대 현상 그거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3조 현상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이라든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이 매년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곧 소비자인데 그들의 어떤 경제 사정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소비 여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산층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사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할인 매장, 이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대형 할인 매장이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 이마트, 창동에 이마트가 처음 들어서면서 대형 할인 매장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소비도 늘어서 마이카 붐이 일죠 자동차를 타고 주말에 교회에 있는 가든식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 멀리 유적지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맛집을 찾는다든가 하는 어떤 소비 방식이 이때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이때 출판돼서 큰 인기를 끌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맛집 탐방의 시초와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형 할인 매장이 등장하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주말에 식료품을 구입한 다음에 집에 저장하고 일주일을 또 소비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1990년대에 출현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김치 냉장고가 인기를 끌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삼성전자에서 지펠 냉장고를 내놓습니다 이거는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의 어떤 양문형 냉장고라고 얘기되는 국내 최초의 모델입니다 1995년 무렵에 제가 제 기억으로 압구정에 현대고등학교 맞은편에 월풀 매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월풀 매장에 양문형 냉장고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유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양문형 냉장고는 굉장히 비쌌어요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양문형 냉장고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취하면서 소비가 급속히 늡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삼성전자에서 97년에 지펠 냉장고를 내놓은 것이고 98년에 LG전자에서 디오스 냉장고를 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IMF 이후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결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았거든요 소비가 어떻게 보면 양극화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90년대 말부터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어떤 생활 방식을 즐기는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징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와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중국의 하이얼에서 만든 제품인데 2005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IMF 이후에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도 번역돼서 출간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요 그 만화책의 유행이 와인 열풍과 어떻게 보면 멸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서로를 자극하면서 그 와인 열풍을 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와인 냉장고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후에 쌀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등장하고 냉장고가 이렇게 분화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어떤 냉장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화장품 냉장고도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박민규의 카스테라에 나오는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의 보급은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렇죠 냉장고는 정말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성과 중 한 가지는 식중독, 암 등 질병의 발생률을 대폭 낮춘 것이다 신선한 야채를 항상 먹을 수 있는 점과 소금에 절이지 않는 생선의 섭취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식품을 먹음으로써 현대의 인류가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다 냉장고를 통해 비로소 인류는 부패와의 투쟁에서 승리를 한다 환상적인 승리였다 따라서 20세기를 냉전의 시대로 보는 시각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20세기의 인류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환상적인 냉장술이었다 그렇다 20세기는 환상적인 냉장의 시대였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곽재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소설들로 인기도 많이 끌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음식을 보관하는 행위의 대화입니다 선생님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음식 보관이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얼음에 관한 얘기든 아니면 인생에 관한 얘기든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960년대에 나온 미국의 텔레비전 시리즈 중에 더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인기를 되게 많이 끌었습니다 이게 단막극 시리즈였는데 분량은 한 편에 제 최한 30분 정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1회에 누가 나와주고 2회로 이어지고 3회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회에 그 30분 내에 이야기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내에서 주인공들이 나왔으면 어떻게든 하다가 그대로 결말이 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매 회마다 다른 이야기에 다른 줄거리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환상물, 공포물, SF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면서 인기를 좀 많이 끌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시대에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소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육지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별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98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시리즈가 한참 20년? 이렇게 중단되어 있었다가 80년대에 새로 또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칼라판으로 이렇게 나와서 뜬 적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환상특급이라는 제목으로 KBS에서 더빙이 돼가지고 방영이 됐는데 그거는 제법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도 좀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신선하고 약간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 시작하는 장면 삐리리리, 삐리리리 하는 음악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2000년대, 2010년대에도 한 번씩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그때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0년대에 나왔던 환상특급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의 결론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있는 한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로 기억을 하고 계신 이야기 중에 체리티가 남긴 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주인공, 청소년인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아이는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직장이 바뀌었나, 어머니 직장이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이사를 오게 되니까 친구들도 다 달라지고 아무래도 서먹하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이상하게 잘못됐는지 텔레파시로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들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또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통한 그 상대방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떤 여성 청소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이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둘이 서로 좀 말이 안 통하고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따져보니까 상대방인 여자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 어디 다른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애가 아니고 그로부터 한 200년 전에 1700년대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와서 이민자들이 정착한 초기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과거의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환상적이고 SF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둘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초기에 생긴 정착지에서 살다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도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1700년 되면 얼마나 모든 게 더 척박하고 힘든 시기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청소년이 서로 이렇게 텔레파시로 통해서 말 그대로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 둘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길이 꼬여가지고 막 마녀사냥 이런 데 끌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남자 주인공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당시에 기록 같은 거를 최대한 뒤져서 남은 마녀사냥에 안 걸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텔레파시가 끊어지거든요 어느 순간 그러고 나서 주인공이 어느 날 그 애가 살았다고 했던 그 동네에 가보니까 옛날부터 놓여있던 돌에 뭔가가 새겨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리티는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리워해 뭐 이런 게 200년 전에 생겨놓은 게 남아있었다 이런 게 결말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 이야기의 이런 줄거리와 결말과 주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중간에 나오는 어떤 한 장면인데 무슨 장면이냐면 그렇게 하고 둘이 친해지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즐거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만날 수도 없고 시간으로 떨어, 시간 20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여자 주인공은 과거의 인물이니까 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땅속에 파묻을 둔다든가 하면 200년이 지나면 남자 주인공이 파묻을 파낼 수도 있지만 남자 주인공은 과거로 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생각이 통하지만 감각도 일부 통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리티가 먹는 느낌이 나한테도 전달되고 내가 뭘 먹을 때 그 느낌도 체리티한테 전달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체리티한테 뭔가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1700년대, 200년 전에 사람은 결코 맛볼 수 없었던 맛이죠 그거를 먹으면서 그 느낌을 여자 주인공한테 텔레파시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감동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다니 이런 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천상에서 만들어진 사람과는 경지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해봤다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한 2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아이스크림이라는 음식 자체도 뭐 지금처럼 없었겠지만 혹시나 누가 아이스크림이라는 음식을 이렇게 차갑게 해갖고 만들면 맛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그거를 시원하게 해갖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 거의 아무도 없대 한 몇 명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드물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아까 석빙고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임금님이 고위직 신하들 중심으로 여름철에 너무 더울 때 얼음이라는 걸 조금 가져다가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서 굉장한 어떤 사치품을 주듯이 얼음을 이렇게 조금씩 신하들한테 하사를 해주잖아요 땅 속 깊은 곳에 겨울에 잘라놓은 얼음을 무지하게 묻어놨다가 안 녹은 게 있으면 그때 꺼내가지고 그 정도로 얼음 자체가 막 지금 어떤 그런 사치스러운 무슨 술이라든가 굉장히 뭐 사치스러운 어떤 무슨 자연송이를 어떻게 해갖고 만든 그런 음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산덕물에서 그냥 잘라온 맨 얼음을 신하들한테 막 하사하던 그런 시대가 200년 전, 300년 전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거를 뭐 맛있게 가공을 해가지고 한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디저트처럼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아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힘들어질 때도 있고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갖고 재밌게 썼지만 책은 하나도 안 팔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잘 쓴 것 같은데 책이 안 팔릴 때도 있고 반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책은 좀 꽤 팔려가지고 그래도 좀 돈은 된 것 같은데 뭐 별로 뭐 그냥 재밌자고 그냥 장난처럼 쓴 책이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평 밖에 못 받아가지고 또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책을 팔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앞으로 몇 년이나 돼야 될 것인가 막막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 이러지 말고 내가 좀 딴 길을 걸을 거 그랬나 후회스럽기도 하고 딴 친구들이나 딴 친척들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되게 부럽고 아 나는 한때는 나도 뭔가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가도 안 좋은 일도 또 금방 오고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 2020년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기운이 빠지고 뭐 좀 이렇게 단 거라도 먹으면서 기운을 차려야 될 것 같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여유가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라면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보면 그것이야말로 2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누려보지 못했던 사치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는 사람이 살면서 남과 비교하면 그게 더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같이 모여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비교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 긴 세월 역사가 이어지는 사람의 이 세월 속에서 비교를 해볼 때 뭐 가까이 있는 내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하고만 비교해보지 말고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 먹으면서 잠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도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 우리 시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얼음, 차가운 것을 잘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술의 산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니 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힘듦을 좀 달래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기 재미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향이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좀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처음 서울을 왔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 우연히 만난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가 팥빙수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팥빙수를 뭐가 뭔지 몰랐어요 팥빙수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너무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1층에 있던 어떤 빵집에 가서 팥빙수를 먹었는데 아, 그거 먹고 약간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런 걸 모르고 살아왔다니 이렇게 맛있는 거를 자기네들만 이때까지 먹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배신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얼음 혹은 산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행복의 기호들의 기획 내용이 온라인 전시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출판물을 통해 가지고도 독자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책자가 출판이 돼 가지고 시중에서 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 곽재식 선생님은 음식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 글을 써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신 것도 그런 인연이 돼 가지고 모셨는데 선생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래를 위한 음식을 미리 구해서 안전한 다른 장소에 보관해 놓는 행동을 통해 나는 다른 짐승보다 더 잘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과 달리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삶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냥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지금 현재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워낙 더 어려운 시기다 그 대목은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6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 세계에 정말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중국에 처음에 이 일을 발견한 사람 중에 몇몇 학자들 이런 사람들 말고는 정말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한 10년, 20년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면 전부 다 심지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2020년에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세계에 다 돌지 않았었느냐 그때는 이랬다고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학교 다니다 어떻게 됐다 직장 다닐 때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깃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화재가 화재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으로 그런 거는 또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와중에도 미래를 예상 못하니까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예상을 하려고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사람의 좀 본능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음식을 저장한다는 것도 저장을 한다는 거는 미래에 먹으려고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되게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되게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음식을 저장하고 나중을 생각하고 이런다는 것의 의미가 깊구나 아무것도 잘 알 수 없는 와중에서도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와중에서도 그래서 미래가 걱정되고 좀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본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냉장고와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구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를 잊고 그냥 현재만 초점을 맞춰서 살려는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한테 기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좀 모순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은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보면 산딸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쓰신 초반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산딸기를 어떤 지역에 가서 산딸기가 마침 있어가지고 그거를 배불리 먹고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일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따서 저장을 해달든가 아니면 가져간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쓰셨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이런 경험은 하기 힘들어요 산딸기를 먹고 배가 불 정도로 줄에서 그런 딸기가 많이 지천으로 있는 경우는 이거는 거의 뭐 아까 말씀하신 17세기 뭐 그런 경우에나 가능하고 지금은 그건 불가능하죠 보면은 조금의 딸기가 열려있으면 먹고 뭐 그 먹은 거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연의 상황인데 저는 가깝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사실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냉장고를 어떨 때 더 좋은 냉장고를 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혼자서 자취하고 이럴 때는 냉장고도 없이 살다가 그럼 냉장고 하나쯤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저만한 냉장고를 하나를 사죠 그 냉장고를 살면서 더 큰 냉장고를 사고 양문형 냉장고를 사고 김치 냉장고를 사고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외는 뭐 제법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럴 때 아 내가 음식을 요즘엔 조금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부터 음식을 진짜 많이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냉장고 큰 거를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닌 경우 뭐 요리를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경우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냉장고를 크게 더 좋은 거를 살 때는 가족이 보통 늘어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냉장고를 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새가족이 생긴다든가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새가족이 생긴다든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돼가지고 가족이 많아졌다든가 이럴 때 냉장고를 크게 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여전히 사람이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남 생각을 남 생각을 하면서 저장을 하는 것이다 남 생각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자식한테 먹여야지 이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배추농사 지어가지고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인데 배추를 천포기 만포기를 사가지고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 냉장창고 같은게 필요하겠죠 냉장차도 필요하고 그럴 때 배추 천포기 만포기를 사가지고 배추 천포기 사가지고 앞으로 백년동안 배추 배터지게 먹어야지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면서 그런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남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크게 많이 음식을 저장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 속에서도 음식을 저장하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를 생각하는 행위이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행위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냉장고 사용하세요? 저는 이 정도 크기 냉장고 아주 전형적인 한국 가전제품 회사에서 만든 냉장고인데 크기는 이 정도 되는 냉장고 쓰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문이 달린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 안 하시는군요 빚을 갚으면 그런 걸 살 수도 있겠죠 선생님 뭐 더 해 주실 말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가 음식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하여를 곽재식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행복의 기호들 영상 전시는 이것으로써 어떻게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영상 전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내용을 얘기하고 다양한 게스트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 전시를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런 형식으로 전시를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혹시 뭐 오프라인 전시로 만나 뵐 수 트렌드 어 권